올해의 사자성어 결리망의 그런데 여기에 딱 맞는 자칭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신당 행보에 전남 도민들 망연자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 도민들을 완전히 배신했죠. 짓밟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이제는 이낙연을 얘기하면 이를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망의 한 거 아닙니까? 망의입니다. 이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 같아요. 결리망의 그런데 저건 더 망한 경우가 이득을 보지도 못해. 이득도 못 보고 의의도 망하고 의의도 있고 그런데 이득을 지금 딱 보는 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원을 한 번 더 해먹을 것 같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이 되고 당을 잘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총선을 견딜 돈만 어디서 좀 끌어오면 그러면은 한 번은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가 3% 이하면 한 속도 없어요. 그런데 3%는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염치 불구하고 자기가 1번을 받으면 셀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요. 제가 볼 땐. 이득도 없다는 거야. 3%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낙성 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낙성 연대를 이준석한테 붙어먹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15% 나오는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끄러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을 인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도덕성이 어떠더니 아니 그럼 성상납은 도덕성이 아니 그건 공인이 된 거잖아. 성상납 문제는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이준석이 그거는 도덕적인 건가? 내가 잘 모르겠네. 이분의 어떤 성향을 적어도 이준석하고 붙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의리가 땅바랗게 떨어진 데가 여의도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에게 되고 인재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건 기가 막힌 소리인 거죠. 저렇게 되면 이준석하고 손을 잡으면 예전에 박근혜 손을 잡았던 한화갑 호남의 그냥 토호 세력들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은 것도 이득 때문에 잡은 거지 결코 의의를 보고 잡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행위로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었어요. 사실은 이제서야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이 이낙연의 본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서요. 사실은 갑자기 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서 저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럼 초지일관 저런 정치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엄중의 가면 뒤에 숨어서 위선의 정치를 저는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흔히 저는 이런 거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의 젠틀맨 정치 이게 사실 이미지 조작이에요. 이미지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번들어 하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리 입고 목소리만 깔고 그러면 전부 다 진중하고 사려깊은 그런 정치인이다. 이따위 말을 갖다 해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정치하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거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민병수 후보님 기자 시절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인성적인 거. 거친 말 사석에서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면 폭언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기자 시절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근거니 잘못된 사람인데. 보좌관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접해보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만나 뵌 적은 대선 때 잠깐 3층에서 당사 3층에서 만나 뵙고 동알보 후배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음 그래. 그러고 끝이더라고요. 목소리를 덧가려줘요. 그래. 안 친하셨군요. 욕을 안 먹은 거 보니까. 네. 저는 안 친했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랑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의 찐 식구다. 이낙연의 찐 새끼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증거가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의 욕을 한번 먹은 사람은 자기 식구야. 그런데 그걸 안 먹은 사람은 남이야. 가장 그렇게 욕을 심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윤영찬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욕을 들으면서 왜 일을 하죠? 나라면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위선의 정치, 이미지 정치와 결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과 석이 똑같은 분이에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석이건 공석이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성향이.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씨 뿐만 아니라 그런 평을 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당대표의 유일한 단점을 꼽으라면 이미지 정치를 너무 싫어해서 좀 꾸미기도 하고 미담 있으면 알리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미담을 오히려 소개하고 있잖아요. 감춰놨던 미담들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미담 안 갖고 오셨나 봐요. 오늘은 미담이요? 지금 양화대교 가나요? 자 이제 건너갑시다 양화대교를. 많이 근데 진짜 양화대교 얘기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전에 아주 거물급 정치인이 기자 1, 2진 기자 1진, 2진 지난번에 얘기했죠. 1진이 2진한테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가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신입 들어오면 그렇죠. 한번 쫙 이렇게 돌리죠. 기자 사회가 완전히 도제식으로 배워요. 매뉴얼도 없고 그냥 선배한테 혼나면서 배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1진, 2진 그러니까 상사인 경우 상사처럼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1진, 2진이 택시를 타고 양화대교인지 마포대교인지 건너가다가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입니까? 양화대교. 양화대교. 어떤 다리를 하여튼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다리 중간에 택시를 세우고 너 내려!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아니었던 걸로 따른다. 새끼야! 그렇죠. 내야! 조금 순화했습니다. 저는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야? 찬아 내려! 네? 뭐라고요? 찬아 내려! 찬아 내려? 찬아 내려 뭐. 재밌어? 벌점 1점 문가하겠습니다. 우리 제한옥 평론가님. 실패!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려고. 누군지. 그랬더니 근데 찬인은 내려서 울면서 걸어갔잖아.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그래놓고선 거기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토클롬 증후군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애소리 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노예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동맹을 맺었을 때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기자들 문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데스크가 옆에다 불러놓고 저도 많이 당해봤죠. 옛날, 특히 더 옛날로 갈수록 굉장히 심한 폭언을 하고 기사에 대해서 심지어 기사 발제를 했을 때도 혼나요. 제가 모셨던 모 부장은 아침에 발제를 하고 나면 기자들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어떤 폭언을 할까? 오늘 아침에는 또 아침부터 폭언 들으면 좋을 사람 없잖아요. 옆에 세워놓고 폭언을 합니다. 이걸 발제라고 하느냐, XX 나오고 이러면 다 도망가요, 주변에서. 그 부장님이 혹시 윤석열 캠프로 대변인으로 갔다고? 그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장이고 아마 우리 이낙연 전 대표도 아마 그런 유형의 부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옛날 언론인들이 또 대부분 그런 거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위선적이지는 않죠. 초지일관, 초지일관 폭언을 하기 때문에 위선적이지는 않는데.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뒤에서도 폭언을 하고.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자기는 평생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양화대교에서 내리신 그분은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도 쫓아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딱 서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금배지가 날아간다라는 그런 손해를 계산을 하겠죠.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이 올까? 이미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금배지는 날아갔어요. 힘들다라는 게 중론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탈당을 시사한 사람들 다 자기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자대결에서 1등을 못하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1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미 이상민은 탈당했죠. 김종민 탈당 시사하죠. 그리고 또 윤영천도 지금 탈당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죠.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였죠? 원칙과 상식. 그래서 그걸 팬들이, 그 똥파리 팬들이 줄여서 원상이라고 합니다. 원상아, 사랑해.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래요? 오, 미친 것들이 진짜. 아니, 그리고 가서 사진 찍고, 난리를 붙이고, 완전히 팬서비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왜 팬덤 형치를 하지 말래야지. 야, 니들이 하는 건 팬덤 형치 아니야? 그게? 홍보 영상을 만든 거 보였어요? 홍보 영상 못 봤어요. 윤영찬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 둘이서 창문에 이렇게 서서 쇼치를 만들어서 토론회 한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연기를 해,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김종민 의원이 와서 영찬아, 뭐가 보이니? 영찬아,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 조회수가 400회가 나왔어요. 제가 똥 싸는 걸 쇼치로 올려도 그거보다 많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팬덤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본인이 배변을 하는 걸 올리면 만 회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 회는 나와요. 내일 똥 싸는 거 생중계하니까. 그걸 많이 봐주세요 해도 만 회는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와가지고 대토론회를 한다는데. 400회가 뭡니까, 400회가. 제한원 평론가님, 그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낙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찬희. 이 찬희가 무시무시한 일을 예전에 저지른 적이 있다면서요. 이거 우리 김성수TV 단독입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예전에 노무현 후보께서 2002년인가요, 저게? 기사가? 네, 2002년 4월 7일. 2002년 4월 7일자 기사인데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인천 지역 경선 합동 연설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저거를 패러디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적이 있죠. 대장동 의혹의 첫 번째 조선일보가 제기한 그 다음 날 바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동아일보에 재직하던 기자가 노무현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죠. 그 전 화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6일 인천 지역 경선 합동 연설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비난은 네가 하는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는 기사죠. 이게 바이라인을 맨 뒤에 바이라인이라고 기자의 이름.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짠 하고 나오죠. 어떤 기자가 썼는지. 윤영찬 기자. 제1바이라인, 제2바이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게 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기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기자의 이름은 서브, 도와준 기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직접 이걸 정리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따서 줬겠죠. 맞습니다. 주면 이제 윤영찬 기자가 그걸 가지고 자료로 삼아서 기사를 완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윤영찬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의 의견도. 아니, 지금 저기 보세요. 남경필이 한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 적었잖아요. 권력으로 민간신문을 패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의자가 아니다. 노 후보는 국민과 야당 언론을 기만한 언행을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노 후보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입을 맞춰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힘들다 말했으나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윤영찬은 그렇게 믿었나 봐요? 그때도 2002년에도 이렇게 노무현이라는 기득권에 저항했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직격을 했었고 똑같죠. 그 상황이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래놓고서 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봉화에 가둬 쇼를 합니까? 너는 봉화에 다시 가기만 해봐야죠. 아니, 그 동영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보 동영상에도 윤영찬 의원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옆에서 여의도 쪽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다.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무현 친노인 것처럼 자기가 위장을 하고. 그때는 노무현을 저격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또 이재명을 저격한 거잖아요. 대장동 의혹 제기의 주범이라고 의심받고 있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 나오고 알짜배기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면 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 정치를 나름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데 노무현을 저렇게 저격했던 사람이 지금은 노무현 이름파라 정치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고 이낙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군부를 찬양했던 사람이 자기가 마치 무슨 민주투산화되느냐 저렇게 위선을 떠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